오늘은 둔감한 남성들이 남녀차별 문제가 나올 때마다 현실을 살아라 내 주변 여자들은 다 정상인만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안타까운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옆에 탈코가 치매갈 전사 FM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정상인 같고 다 평범해 보이는 여자밖에 없는데 왜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FM들이 많을까요? 그건 이 글을 보시면 되는 게 밖에서 너 FM이냐 소리 들으면 FM 아닌 척해? 난 펜이라고 말하는데 다들 어떻게 말해? 라고 궁금해하는 한 여성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들은 교묘하게 중립적인 척하면서 여자 편들고 남자 욕해. 난 FM 절대 아닌 척하고 그게 사회잖아. 나는 아예 사회 문제에 관심 없는 척 빡대가리인 척 해버려 비건 LGBT FM 리즘 환경 이런 거 별 생각 없는 척함. 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분명 FM 리즘을 하는 여성인데 현실에서는 교묘하게 숨긴다고 말하고 있죠.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실에서 FM 욕하는 FM 리스트 동기 친구 어떻게 생각해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회사 같이 입사한 동기인데 회사 밥 먹을 때 훈련병 죽은 거 뉴스가 나오더라. 평소에는 뉴스를 봐도 아무 말 안 하던 남직원 남들 한 목소리로 짜증난다 여군이라 훈련을 안 받아 봐서 저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라는 식으로 여군 욕을 막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었는데 나랑 같이 한남 욕하는 매갈 성향인 동기가 맞장구 치면서 자기도 여잔데 저 여군 너무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여군을 욕하더라고. 그 동기에게 너무 실망스러운데 다들 FM인 거 현실에서는 숨기고 저렇게 행동해? 라는 식의 질문 글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여자는 남자 욕하고 쓰레기 같은 여군을 옹호하는 매갈려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회사에서 남직원들이 열부를 내면서 여군을 욕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런 거 모르는 척을 하고 있죠. 또한 다른 여성들도 나도 현실에서는 그런 FM리즘 전혀 관심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어. 현실에서 FM이라고 티내는 여시는 없을 거야 나도 숨기면서 그런 거 관심 없는 척하거든. 예전에 메이플 논란 터졌을 때 나 IT쪽이라 연관 있었는데 한남들이 여시시는 FM 아니죠 물었을 때 난 아니라고 했음 크크. 라고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FM인 걸 숨긴다는 우리 여성들. 나 매갈대장인데 현실에서는 갱 아무 말 안 하고 관심 없는 척해. 라는 저 말을 보면 우리 주변에 FM리스트가 왜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다들 현실에서는 관심 없는 척 모르는 척하지 않나?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수많은 FM리스트들은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절대로 현실의 남성들 앞에서 자신은 FM리스트이고 남성을 미워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마음을 숨기고 그런 사회적 이슈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척을 하며 연기를 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고 남성들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 동안 핸드폰을 만집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모를까요? FM리즘에 대해 모르는 척하는 여자들을 여러분은 의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그건 모를 수가 없는 문제이니 말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여직원들 혹은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교묘하게 중립적인 척하면서 여자 편을 들거나 사회 문제 관심 없는 척 빡대가리 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탈코르셋 하면서 나 FM리스트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속으로는 저런 더러운 짓 다 하면서 겉으로는 티내지 않는 여자가 무서운 거죠. 20대 여성의 절반은 자신이 FM리스트라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통계를 무시하고 싶으신가요? 통계는 과학이 아니라 미신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여성의 88%는 미투운동을 지지했는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12%에 들어가는 그런 여자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FM리스트가 없는 이유를 보여드렸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다들 현실에서는 관심 없는 척 모르는 척 하지 않아 여러분bench